자 오늘 이제 5주차 지난 시간에 주택정책 이전에 토지정책까지 공부했었죠 자 오늘 주택정책 보조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두 개를 배울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려고 낮게 규제하는 거죠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니까 임대인에게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임대인에게 나쁜 거죠 임대인은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못하는데 장기로 넘어가면 이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공급이 감소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니까 장기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부족해져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부작용은 이제 보죠 저소득층은 이제 싸게 들어가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공급이 줄어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라고 얘기해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었으니까 수요가 더 많아져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기존 임차에는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임대인은 주택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주거질이 더 떨어지겠네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택을 못 구하니까 암거래 가격으로 뒷동거래로 가격이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하나의 주택에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이중 가격 임대인은 계속 임대주택을 운영해봤자 돈을 못 버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할 거다 그럼 주택이 더 부족해지겠죠 임대료 보조 한번 보죠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니까 임차인은 이제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할 거고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료 올라가면 임대인에게 좋을 거예요 임대인에게 좋아졌어요 장기로 넘어가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할 때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임대인에게 좋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다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임차인이 결국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럼 결국 임대료 규제보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임대주택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임대인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시장의 부작용을 만들고 정부가 돈을 쓰면 시장의 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자 1번 보죠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건 상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는 거죠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하는데 낮게 정해요 높게 정해요 낮게 정하는 거예요 상한을 낮게 정한다 상한을 우리가 최고 가격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임대료 상한제 최고 가격제 임대료 규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을 직접 통제할 때 직접 개입이라 그랬고 단계는 효과가 있어요 단계는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로 넘어가면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건 공급이 줄어서 임대주택 시장에서 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낮게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낮게 규제했으니까 언제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서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가 더 많은 상태를 초과수요라고 하죠 언제나 초과수요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나 초과수요인데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과수요인데 공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초과수요를 공급 부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초과수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임대인은 손해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초과수요가 어떤다? 더 커진다 공급 부족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말을 공급이 줄어서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져서 이런 부작용을 만들 거다 이때 이중 가격은 두 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무슨 가격과 무슨 가격이다? 규제임대료 규제 가격과 첫 번째 규제 가격 두 번째가 시장 가격이 아니죠 암거래 가격이라 그랬죠 암거래 음성적 가격 이렇게 즉 정부가 규제한 법정임대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택을 못 구하니까 뒷돈 거래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기존 임차에는 이사를 안 하는 거죠 나가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직장을 옮겼는데 이사를 안 하니까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고 임대인은 투자를 안 하니까 주거질이 자꾸 떨어지면서 주택이 더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돈을 못 버니까 용도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시장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가 높은 경우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무슨 가격으로 결국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 가격으로 그냥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정부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초과 공급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정부가 규제했을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고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부가 규제했을 때 시장에 초과 공급을 일으키는 건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초과 수요를 일으킨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임대료 보조 보조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연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면 우리가 이제 보조 정책 나오면 떠올려야 될 것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임대료가 내려간다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장기의 임대료가 떨어진다 임대료를 보조하면 임차연의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할 건데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인이 혜택을 볼 거고 이때 혜택을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원래 시장가에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초과 수요가 얻게 된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장기로 넘어가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이때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임대인이 좋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서 결국 임차연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언제나 장기는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제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변하고 보조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고 보조 정책은 대표적으로 간접 개입이었죠 개발 보조금 정보 이때 현금으로 직접 통장에 현금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걸 월급 넣어준 거다 해서 소득 보조라고 할 수 있고 바우처로 보조할 수도 있어요 교환권으로 이 바우처는 치킨 사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임대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를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격이듯이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임대료라 그래요 경제론에서 가격을 임대료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우처는 임대료만 보조하는 거예요 치킨은 못 사 먹고 임대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가격 보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임대료를 보조했으니까 임대료만 써라라는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가격 보조고 월급을 넣어줬어요 현금을 넣어줬어요 이건 그러면 임대료 안 쓰고 치킨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만족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건 현금 보조 소득 보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건 유리한 보조 정책은 바우처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가격 보조다 이러면 틀려요 또는 바우처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걸 소득 보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본적인 문제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놔야 돼요 바우처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건 임대료만 쓸 수 있으니까 가격 보조라고 한다 이 가격이라는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 유리한 건 바우처 가격 보조라고 하고 분양 제도 보죠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분양 제도가 나오면 누구에게 좋으냐를 떠올려야 돼요 선분양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해서 분양 계약을 통해서 분양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건물을 지어나가고 중간에 돈 떨어지면 중도금 받아서 건물을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이 없겠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하다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중심이라는 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공급자에게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 만들지 않고 분양하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가 필요할 거고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선분양에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에 기간 차이가 있죠 분양권을 받았는데 개발을 해서 건물을 다 만든 다음에 들어갈 때 시간 차이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 프리미엄만 팔고 이걸 분양권을 전매하고 프리미엄만 얻어가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공급자에게 좋으니까 소비자에게는 좀 불리할 거예요 수요자에게는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건설 자금은 개발자가 돈을 빌려서 개발을 끝내면서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분양금으로 냈던 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고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견본주택은 삐까뻔적 봤는데 들어갈 때 허접한 거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실제를 보고 산 게 아니라 가짜를 보고 돈을 냈는데 들어갈 때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에 대해서 소비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소비자가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게 선 분양이고 이것과 반대로 이어지는 것이 후분양 제도 그럼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하겠네요 얘는 공급자에게 유리했으니까 그럼 얘는 공급자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분양을 완공 후에 분양하는 걸 후분양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급자가 불리하니까 공급은 줄어들 수 있을 거고 견본주택 필요 없고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즉 돈을 다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나가야 되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고 공급자는 개발을 다 끝내야 분양할 수 있으니까 개발에는 언제나 위험이 있죠 개발에 따른 위험이 세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래요 법시비가 붙는다 이랬어요 투자에 따른 위험 나오면 금사유법인 개발에 따른 위험 나오면 법시비 이런 법시비 위험들이 다 공급자가 안고 개발을 끝내야 되니까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에 소비자가 대처가 가능하다는 건 이건 보고 사는 거니까 그런 거죠 실제 만들어진 주택을 보고 허접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처하는 거예요 좋으면 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실제 주택을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소비자는 대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선분양 나오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 이게 먼저 떠올려야 지문이 읽혀지는 거예요 후분양 나오면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 이렇게 떠올려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보죠 이론적인 문제는 요즘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결국 누구만 혜택을 보냐라고 했을 때 공적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본대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이 혜택이란 건 뭐예요? 혜택 혜택이 뭐예요? 싼 임대료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혜택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주거 수준의 사적시장에서 임대료가 50만 원인데 공적시장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의 임대료 차액만큼 보조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주거 수준인데 더 싸게 들어가니까 이 차액만큼의 보조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혜택은 공적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그럼 사적시장 임차인은 혜택을 보조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결국 올라간다 내려간다 혜택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결국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변함이 없으니까 임대료가 내려가야 임차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혜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시장 임대료는 싸게 받으니까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 얘기와 똑같은 거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제가 많아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이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에서 수요자가 갈 집이 임대주택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대체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대체제가 늘어났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조세를 누가 많이 부담하냐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탄력성이 크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커졌으니까 수요자인 누구?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공급하기 전에 비해서 전체 시장의 주택, 임대주택량이 많아진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정부가 만약에 20개를 공급하면 사적 시장의 공급량이 20개가 결국 없어져서 전체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일정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개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외워야죠 종류를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영국행장 이렇게 외웠어요 영국행장 다 공공임대주택인데 다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고 영구 나오면 영구적으로 50년 이상이나 영구적으로니까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저 이렇게 최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이니까 그래도 돈이 없는 사람이죠 오랫동안 사는 거니까 저소득층 서민이라고 하고 행복은 젊은층 얘가 중요하죠 요즘 계속 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젊은층의 주관적 나오면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장기 전세주택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 어떤 지역에 특정 임대주택이 없으면 그 특정 대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통합시키 임대주택도 만들겠다 통합 그러면 최저소득층 원래는 영구에 들어갔죠 저소득층 여기는 국민에 들어갔고 젊은층은 행복주택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게 한 통합도 만들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계층 등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통합된 임대주택도 있고 분양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면 임대 후 분양전환할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기존 주택을 전세했다 이 말은 기존 주택을 임차했는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 내줬다 이 얘기예요 기존 주택을 임차했는데 이 임차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또 전세도 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보니까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이렇게 있다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 내준다 임차인이 다시 또 전세 내주는 걸 전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존 주택을 정부가 사서 임대주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쓸 수도 있더라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이렇게 단어가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찾는 데 어렵진 않을 거고 이번에 나온다면 민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민간은 몇 년? 두 개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 다 변경이 돼서 10년 이상 기억해 놓고 공공지원 민간이 있고 장기 민간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장기 민간은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이에요 공공이 아닌 이렇게 공공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지원 민간은 10년인데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이죠 이때 공공이 어디다? 주택 도시기금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예상이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이 잘 안 맞긴 해요 너무 기대하진 말고 보통 이제 올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내 단점인가? 올해는 안 나오고 다음 해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해에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내가 좀 빠른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거나 중요해요 나올 수 있어요 주택 도시기금 기억해 놔야 돼요 공공지원은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자 문제 풀어보죠 28번부터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출제 경향들을 쭉 분석해 보면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올해 나오면 좋고 내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놓고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한다 28번 보죠 금융지원정책은 이라고 나왔네요 금융 나오면 개발, 보조금, 정보 간접이죠 간접계에 맞고 주택 정책은 복지 기능도 있다 좋은 얘기고 PIR과 RIR은 중요한 건 이걸 정확히 알기보다는 얘와 얘가 원래 보죠 이 아이가 인컴이에요 인컴 이 아이가 인컴에요 인컴에 대해서 소득으로 가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 이 소득으로 렌트, 임대료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지표는 사실 여기는 단서가 다 나와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뭘 답으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답으로 쓴다 그러면 PIR과 RIR은 어떤 시장이냐면 주택시장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이 P가 주택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 R이 임대료가 주택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시장에서 소득으로 얼마나 주택의 가격과 주택의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의 지표를 PIR과 RIR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이걸 묻는 문제는 답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에서도 계속 지금 3년 동안 소개는 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로 삼는다라면 PIR과 RIR은 주택시장에서 소득으로 주택가격이나 주택임대료를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지에 능력을 얘기하는 지표를 측정하는 값인데 얘가 크면 값이 크면 저소득층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크면 값이 클수록 이렇게 나오면 답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PIR이나 RIR이 클수록 저소득층은 잘 산다 못 산다 한번 보죠 PIR을 보면 보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이 식은 뭐냐면 소득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죠? 그럼 얘가 높으면 주택가격이 엄청 높다는 얘기네요 그럼 돈 벌어서 주택 사는데 돈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이 값이 높다라는 건 소득 분배가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벌어서 다 주택 사거나 돈 벌어서 다 주택 임대료로 지불하니까 저소득층이 살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참고 삼아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이런 게 있었어요 PIR이나 RIR이나 슈바베지수나 뭔지 몰라도 돼요 지니계수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값이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거예요 소득 분배가 잘 된 거다 근데 단 하나 뭔가 커질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게 뭐가 있냐면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10분이 분배율 10분이 분배율 자 얘는 분배율이니까 자 클수록 분배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하나만 클수록 소득 배분이 소득 분배가 잘 됐다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PIR이나 RIR은 작을수록 저소득층이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잘 됐냐를 따질 때 이런 값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PIR이나 RIR 특히 얘는 무슨 시장에서 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건데 하나 10분이 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기억해 놓으면 너무 좋겠죠 대부분 값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거다 근데 10분이 분배율은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놔야 되고 4번 보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아니죠 공공임대주택은 자유롭게 입주자가 선택할 수는 없죠 대상자만 그 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라고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정책이냐 라고 했을 때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입주자가 즉 임차인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졌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아지게 하는 정책이 뭐예요 임대료 보조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출제자가 이걸 답으로 쓰려면 여기에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거냐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임대료 보조할 때 공급자 임대인에게도 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너 보조금 줄 테니까 네가 임대주택 할 때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때 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비싸게 받지 말고 20만 원 나라에서 보조할 테니까 30만 원만 받아 너는 30만 원만 받는 임대주택을 운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면 그 주택에 가야만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보조 받으면 돈이 많아졌으니까 어디든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임대료 보조 정책 중에서 누구 보조 정책이에요 임차인 수요자 보조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수요자 보조 정책이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공급자 보조 들어가면 안 돼요 수요자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 정책 중에서 수요자 보조 정책이 입주자가 수요자죠 수요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4번이 답인데 5번인 지문이 등장한 거예요 복지 정책상 주거급여제도 사는 데 있어서 월급을 준다는 거죠 월급 주는 게 뭐다?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 정책을 이걸 주거급여제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관이어서 5번 지문이 좀 더 추가대로 나온 거예요 틀린 건 4번이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문제는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 무슨 정책? 수요자 임대료 보조 정책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30번 보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맞죠? 이때 임대료 보조 정책을 이걸 소득보조라 그래요? 가격보조라 그래요? 임대료는 뭘 얘기한다? 가격을 얘기한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 중 바우처 제도로 보조하는 건 가격보조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보조 임대료 보조는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맞고 임대료 규제했다 규제인지 보조인지 잘 구분해야죠 규제했을 때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규제하면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위축시킨다 공급이 감소된다 이게 임대료 규제의 가장 중요한 거죠 장기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공급이 준다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으로 향상이 아니라 저하시키고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투자를 안 한다 그랬어요 임대주택에 그럼 자꾸 낡아질 거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감소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단점으로 부작용으로 설명한 거죠 4번이 틀렸고 자 보니까 장기 민간이라고 나왔어요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죠 뭐가 아닌? 공공지원이 아닌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면 되고 중요한 건 10년 기억해놔야 되고 32번 보죠 건너뛰는 문제는 풀어보시고 같은 중복되는 문제를 제가 건너뛰었으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틀린 거 자 이 규제 임대료가 자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상한이라 할 수 있어요 맞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시장가기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이렇게 해서 30만원까지만 받아라 이게 규제 임대료예요 근데 이 규제 임대료의 의미는 뭐냐면 30만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데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30만원이에요 30만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임대료 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한을 다른 말로 최고 가격이라고 하니까 임대료의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임대료 상한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규제 임대료라고도 해요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으로 규제한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의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맞고 자 낱개 규제하면 임대인의 손해니까 자 임대료 규제는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맞고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 이것도 임대료 규제와 똑같은 얘기예요 더 많이 올리지 말하는 거니까 공급자에게 손해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기존 임차인의 이사를 저하시킬 수 있다 맞죠 자 임대료 보조정책이라고 나왔네요 네 보조정책 규제 나왔다가 보조가 나왔어요 그럼 잘 봐야죠 보조를 실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맞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고 보조하면 공급이 는다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임대료 상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규제 임대료고 여기는 임대료 상한 똑같은 말이에요 규제 임대료 임대료 상한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나와야죠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번이 틀렸고 33번 보조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무조건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누진세가 소득 재분배의 대표적인 예죠 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로를 지급하는 것이다 좋은 얘기고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낮게 규제하면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맞죠 규제하면 임대인 손해니까 공급은 준다 저소득층에게 임차로를 보조해주면 이제 임대료 보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돈 많이 얻었으니까 자 5번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요 아니면 지원을 안 받고 만들어요 무조건 지원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외부재원 지원 없이 가 아니라 지원 받아 즉 정부나 지자체나 주택도시 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지 자체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은 LH만 만들어요 LH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LH가 주로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정확히 들어갈 건 공공사업자라고 해야 돼요 공공사업자는 꼭 LH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 지자체 또는 LH 등이 될 수 있는 거지 공공사업자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 즉 기금이나 세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지 자체 자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나와서 영국, 행장 외웠던 걸로 다 풀었더니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 봐야 될 게 뭐예요?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도 속여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34번 보죠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라고 하면 신규주택의 가격을 분양가라 그래요 기존 주택은 전혀 상관없고 신규주택의 가격, 분양가를 상한을 정하겠다 자 그러면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죠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높게 규제하는 거예요? 낮게 시장가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에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공급자에게 불리해요 그럼 당연히 공급은 는다 준다 준다 임대료 규제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자 내용 보죠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이건 택지비와 건축비, 땅 가격과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다 뭐 맞는 얘기고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도입배격은 주택가격을 너무 높게 팔지 말고 낮추고 자 무주택자가 신규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다 맞는 얘기고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거죠 거의 수도권에 다 시행되고 있고 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늘어야 줄어요 줄죠 위축된다 감소한다라는 얘기에요 공급자에게 손해니까 줄고 질이 하락한다 맞아요? 맞죠? 돈을 많이 비싸게 못 팔려고 하니까 좋은 자재로 주택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 법령상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 학기론에서 얘가 나오면 딱 봐야죠 얘가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너스 나온 거죠 작년에도 보너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쩌고 저쩌고 속이려고 자꾸 뭔가 위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긴 할 텐데 마지막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해요? 안해요? 안해요? 해요? 해요? 왜 해요? 정확히 하나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우리가 좀 공부 지금까지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선분양 제도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왜 발생할 수 있다?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프리미엄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도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은 10억인데 신규 주택이 같은 주거 수준 정도 되는 신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 7억에 분양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주택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를 투기로 발생, 이 차이를 얻기 위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좀 뭐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거주기간을 확대하거나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거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득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의 투기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가격 차이만큼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35번 보죠 분양제도가 나왔는데 후분양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후분양제도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좋은 거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나쁜 거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려져 있어야 돼요 질문을 풀 때 이해하려면 어찌 되거나 후분양제도 나왔는데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초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한대요 즉 수요자가 낸 돈으로 건설 자금이 대부분 충당된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분양? 선분양이죠 보너스로 나왔던 문제고 따라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 된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매자, 수요자가 낸 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선분양이고 선분양은 중공정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급자죠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후분양제도는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거 후분양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 가짜 수요래요 실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살린 것처럼 하는 걸 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요는 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가 발생해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이 투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공급자의 부실지공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대처할 수 있다 맞죠? 허접하면 보고 사는 거니까 다 만들어진 걸 보고 사니까 허접하면 안 사면 그만인 것이 대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바꾸면 선분양은 대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소비자가 좀 더 위험을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6번 보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어정위로 틀린 거 국민 나왔네요, 국민 몇 년? 50년? 30년 나와야죠, 30년 그런데 보니까 젊은 층의 추구안정을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뭐다? 행복주택, 땡큐하고 바로 넘어가야죠 이거 읽으면 안 됐던 문제죠, 무조건 두 번째 보니까 연구 나왔어요 그럼 몇 년? 50년 누구냐라고 할 때 최저소득층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죠 장기 전세 나왔으니까 전세계약 방식으로 분양전환 나왔으니까 임대 후 분양전환할 이렇게 나와요 기존 주택을 임차한 후에 뭐 할 수 있다? 전세 내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 내줄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대하는 이렇게 나온 거죠 임차한 후에 전대하는, 전세하는 나머지는 맞고 조세정책 보죠 최근에 3년 동안 나온 건 이거죠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 올해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예상이 항상 맞지는 않지만 어찌 됐거나 올해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지방세는 무조건 암게 놔야 돼요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 재산세 이렇게 기억해 놓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아니면 국세지라고 해석하면서 보유 단계의 대표적인 것이 국세가 종부세, 처분 단계는 양도소득세 취득 단계 상속 증여받는 것도 취득하는 거죠 또는 여기에 인지세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세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감정평가사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요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뭐예요? 일정 가격 이상이 되는 토지, 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뭐예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렇게 다섯 가지였어요 과세 대상물 달라요 또 이런 지분도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하다 맞아요? 맞아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동일한 건 맞고 과세 대상물은 다르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고 학계론에서 어쨌든 지방세 세 가지 기억해 놓고 원래 조세 정책에서 원래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을 납세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는데 이 납세 의무자가 다 내지 않고 일부를 떠넘기죠 내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조세의 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 냈고 얘가 얼마 내게 됐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세의 귀착이에요 결과적인 세금 부담 결과를 조세에 귀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많이 낼 거냐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 중에서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조세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되면 수요가 비탄력인 거죠 그럼 수요자가 많이 낸다 이 수요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부담이 크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공급이 탄력성이 작으니까 얘가 비탄력이니까 공급자가 누구?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임차인이 많이 낸다는 건 이때 세금이 만약에 재산세라고 해보죠 그러면 재산세를 부담해야 될 사람은 원래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차인에게 많이 넘겼다는 얘기네요 임차인이 많이 세금을 냈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조세의 전가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조세의 전가가 크게 나타난 거죠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걸 임차인에게 많이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임대인이 많이 냈다는 건 많이 떠넘기지 못한 거예요 낼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조세의 전가가 작게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만약에 보유세를 비례세처럼 동일세율을 30억도 20% 10억짜리도 20% 5억짜리도 20% 3억짜리도 20% 이렇게 내게 되면 역진세적 현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역진세는 나쁜 문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조금 내는 꼴이 나타나는 걸 역진세 뒤집어진 거예요 세금이 뒤집어진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진세, 차등과세라고 하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얘는 매도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매도인이 뭐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인 거죠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보니까 8억으로 팔아요 그럼 3억이 양도차액인 거예요 이거 다 갖지 말고 세금으로 좀 내고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내는 세금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었다면 파는 사람이 나중에 팔려고 파는 걸 뒤로 미루겠죠 그래서 파는 거 매각을 뒤로 미루면서 보유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내놓는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었다 공급이 준다 공급이 줄어야 돼요 이게 수요가 얼어붙었다고 나오면 안 돼요 공급이 얼어붙어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양도소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이라 하죠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니까 양도소득세를 학교론에서는 학문적으로 자본이득세라고도 얘기해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요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순손실은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의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드는 것이 이게 손해인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둘 다 줄어요 하나만 줄고 하나는 안 준다 그럼 틀려요 둘 다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줄면 경제활동이 없어지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이게 경제적 손해라 발생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켜 경제적 손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라면 탄력성이 크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줄어드는데 조금 줄은 것이 아니라 많이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면 수요와 공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손손실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순탄이라고 외웠어요 탄력성이 크면 경제적 손손실이 크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조세 정책을 펼칠 때는 시장이 탄력적일 때가 좋아요 비탄력적일 때가 유리해요 비탄력적일 때 세금에 대한 정책을 펼칠수록 시장의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은 크게 나타난다 시장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해놔야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한 세금 하나면 정부 재정 모두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세금은 모두 없애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조세 정책과 관련 짓는 건 이거예요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경제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에 의해서 양을 늘리지 못하니까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모두 낸다죠 그러면 공급자,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 세금을 모두 부담하니까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한다 안 내도 될 사람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건 내야 될 사람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원이 잘 배분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낸다라면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는 좋은 세금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같은 건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제시했던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 문제 보죠 몇 개 좀 푼 다음에 보시죠 자 37번 보죠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야 줄어요 세금을 부과하면 무조건 수요 공급은 준다예요 수요가 감소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은 는다 준다 공급도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대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경제론에서 균형점의 이동을 봤어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다라면 양은 늘어야 줄어요 양은 감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니까 근데 가격은 수요 감소해서 가격 하라 공급 감소면 가격 상승 누가 많이 변했는지 모르네요 그래서 가격 임대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된다 이건 사실 부정확한 얘기고 일단 틀린 지문이니까 그 뒤는 해석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공급이 준다 이 문제는 경제적 순순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세금을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당연한 얘기고 공급이 얼어붙었다라는 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격 오륜 주택의 수요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룬다라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효과를 얘기한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하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0 가격 탄력성 0이다 우리가 가격 탄력성에 가격과 양이 똑같으면 단위 탄력적 값이 얼마? 1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인 거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 대신에 0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이면 수평선이에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이렇게 수직선이라면 양이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0은 아니죠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면 100으로 일정한 거예요 100으로 감소 증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함수식으로 어떻게 쓴다? Q는 언제나 100이다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 0이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수직선이라고 줄 수도 있고 함수식이 이렇다 또는 양이 일정한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찌 됐거나 다시 결론적으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비탄력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급자가 많이 내는데 완전이니까 모두 낸다 그래서 조세부가시 토지 소유자가 공급자인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맞는 얘기네요 5번이 오른 지문이고 39번 보죠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수요가 탄력적이다 공급이 비탄력인 거죠 비탄력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수요자에 비해 누가?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맞고 공급이 수요에 비해 탄력적이면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수요자 즉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크다 맞고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올라가요 이 말은 수요자가 손해본다는 거에 이득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한다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손해를 보니까 수요자 임차인도 손해니까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줄어들어서 소비자 인연은 감소한다 맞죠? 공급자가 얘가 중요한 질문인데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공급자가 받는 가격도 하락하는 거 맞아요 이 받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공급도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도 줄어서 생산자 인여도 감소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전에 배울 때 만약에 임대료가 3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조세를 인상했어요 20만 원을 인상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임대료 30만 원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요? 낮춰요? 올려요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했어요 임대료를 인상했다 그래서 임대료가 40만 원이 됐다고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 임대료가 30만 원이었는데 세금을 인상했더니 임대인이 임대료 올렸어 세금이 올라갔더니 10만 원을 더 내게 된 거죠 그러면 수요자는 10만 원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수요도 줄 거다 즉 더 내야 되니까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생각하면 받는 각이 더 올라갔잖아요 임대를 올렸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40만 원을 받았지만 임대를 올려서 세금을 내야죠 얼마 20만 원 내야 되니까 2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30만 원 받았으면 다 가져갔는데 세금을 인상하니까 임대를 올렸지만 결국 20만 원밖에 못 가져가니까 얘도 1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도 는다 준다 준다 줄어드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원래 이 10만 원은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연에게 얼마를 부담시켰어요 10만 원을 떠넘겼어요 10만 원 떠넘긴 건 임대료 인상한 것만큼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조세 전가 부는 얼마냐 얼마를 떠넘기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임대료 인상 분야예요 임대료를 만약에 10만 원을 올렸으면 10만 원만 딱 떠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전가시킨 만큼은 임대료 인상한 만큼이 조세를 떠넘기는 거다 만약 임대료를 20만 원 올리면 20만 원 떠넘기는 거예요 결론은 공급자가 임대료 올려서 받는 가격이 올라간 것 같지만 세금을 내고 남으면 더 오히려 조금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하락해서 손해보고 손해보고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둘 다 주는 거고 거래세 인상에 의한 건 정부가 세 수입은 다 가져가긴 하지만 올린 만큼의 세 수입은 가져가지만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 공급 지금 얘기하는 게 얘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손실은 발생한다 40번 보죠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라고 나왔어요 특정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정부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택지역으로 만들려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줄 거고 이쪽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여야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야 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재산세가 중가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전가될 수 있어요? 전가될 수 있죠 어떻게 전가시킨다? 임대료를 올려서 전가된다 임대료를 10만 원 올리면 10만 원이 전가된다 이렇게 해석한 거고 그래서 전가는 임대료 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보유세를 감면하면 세금을 줄면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맞고 취득세를 낮추면 세금 낮았으니까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맞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수요가 탄력성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대체제가 많아졌으니까 그럼 수요가 탄력성이 커졌으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작아질 거다를 얘기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전가되는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1번이 틀린 거고 41번 보죠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취득세, 인지세 맞죠? 취득세는 지방세에 국세예요 지방세고 인지세는 국세죠 이 국세인지 알려면 취득세에서 지방세, 취득세 등록명에서 지방세 두 개 빼면 다 국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세 총론에서 잘 배웠을 거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 작년에는 예의 사람이 답으로 한 번 나왔어요 감전평가사에서 기억해놓고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때 토지 임대료를 모두 증세하면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퉁당할 수 있으니까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단일세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 자,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늘었대요 그러면 매도인은 주택을 잘 토지나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동결효과가 나타나는데 뭐의 동결효과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예요? 공급이죠 팔려고 하지 않을 거다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줄면 지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얘가 틀렸네요 이 말은 뭐냐면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어쩐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다 즉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 상황이면 수요가 증가하여 감소하여 감소하여 뒤에 곧 오를 거니까 지금 막 살려고 할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가격은 무조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였죠 조세의 전가란 떠넘기는 거죠 의무자에게 부담된 세금이 의무자가 부담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 좋은 얘기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42번 보죠 조세의 중립성이란 조세가 중립해야 된다 중립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중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고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를 조세의 중립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야 미치죠 시장에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원배분이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제 조세를 부과할 때는 가능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중립성이다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보유기간이 늘어나요 팔지 않을 거예요 매각을 뒤로 미루니까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고 조세의 사실상 부담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됐느냐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서 부담하게 됐느냐 이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죠 조세의 귀착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 자본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전가시켜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려요 그럼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원래 시장 가격이 5억인데 요즘 비싸게 5억 2천만 원을 팔 거다 가격 올려서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세금은 무조건 다 전가될 수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는 맞죠? 그런데 지방세가 아니라 재산세만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 요즘 나온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세총도 문제가 나왔고 쉬었다가 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